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BBQ에서 핫베이크 윙 협찬을 해주셔서 준비했구요 여기 밥이랑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밥이랑 파김치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曾经 먹으며 밥을 먹었지만 밥은 언급 reel은 저것처럼 돼서 먹어야죠 고춧가루 솔직히 첫 맛은 자메이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뒤에 오는 그 매운맛이 약간 마라향 같다고 해야하나 그런 매운맛이 좀 올라와요 저는 그 매운맛처럼 오 Com seul 근데 과연 정말 맛있어서 먹으러 왔거든요 하님도 너무 맛있어서 옳지 마세요 항상 매운 거야 저는 바닐라가 제일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때 저건 특이니까 날아가 더 맛있 gras 이날은 바삭하면서 흙이 이 바삭하고 더 아삭하고 바삭하고 깨끗하고 바삭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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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반환하고 마늘하고 마늘하고 고기하고 매우 쫄깃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하니 özell 쫄깃쫄깃 쫄깃쫄깃 졸여깃 저렴한 콩나물에다가 당면은 뼈가 더 맛있어여 그래도 Ε c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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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에 뼈에 뼈는 온도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초콜릿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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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치즈가 매운 맛이에요 소시지 손에 가득 안 넣었어요 소시지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이 너무 잘 어울린다 양념에 잘 어울린다 양념은 고소한 김치 그릇에 잘 어울린다 매우 맛있고 잘 어울린다 고구마에 잘 어울린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은 행복한 양념이 고춧가루 고소하고 바삭함이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고소하고 치즈가 진짜 맛있엉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... 하...